헌법 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규정의 의미를 또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침략전쟁의 부인이 뭔지 그 다음에 침략전쟁은 부인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위전쟁은 허용된다는 거 그러면 침략전쟁하고 자위전쟁이 어떻게 부인되는 침략전쟁하고 허용되는 자위전쟁이 어떻게 차이가 나를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침략전쟁이란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의 실현,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자위전쟁이란 외국부터의 공격을 격퇴하여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말한다. 이런 전쟁은 허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2항과 관련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연역이 중요한데 현행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관해서 처음으로 신설됐다는 거, 현행헌법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외국의 국군의 파견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19년 변시, 16년 변시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과 관련돼서 평화적 생존권을 종전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했었는데 최근에 기본권성을 부정했죠. 어떻게 부정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 논리를 이를 헌법에는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37조 1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가 있죠. 그때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이거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해두세요. 헌법 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아니라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에요. 이것도 주의하시고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규정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의 의미를 보기에 앞서서 이 헌법 조항들이 시험에서는 헌법 조항을 물을 때 어떻게 묻는지 한번 볼게요. 헌법 제6조 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죠. 국내 법에 우선한다. 아니고 헌법상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보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조약의 의의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 특히 국제기구 등인데 특히 보통 국가하고 국가 사이에 권리 의무를 창설, 변경, 소멸하기에 체결된 중요한 게 문서에 의한 합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두 나오면 틀리면 문제 구성할 때 문서에 의한 합의라는 그 조약의 의의에서 이 구두가 들어가면 틀리게 문제를 이렇게 구성해요. 서면 또는 구두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좋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요거는 구두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문을 구두로 해서 틀리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그래서 조약의 체결 비준과 국회의 동의 그래서 조약의 체결 비준의 의미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조약을 체결한 비준의 의미는 조약의 체결은 전권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전권대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교섭본부장 예전에 김현종씨인가 그분이 많이 했었죠. 상대국과 협의하고 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에 서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비준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비준이 돼야 조약이 마침내 성립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그 지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면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이 있고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비준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추추해서 틀리게 한다. 체결 비준 다 대통령의 권한.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헌법 60조 1항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뒤에서 보실 텐데 국회의 동의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체결 비준된 조약이 국회의 동의는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행위의 실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용 절차라고 해요. 국내법으로 이제 수용하는 절차. 그래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과정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체결 비준 헌법 73조. 조문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에요. 89조 3호. 조문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따로 있어요. 그건 헌법 60조 1항에 나오니까 요것도 조문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요런 건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약이 있는 60조 1항.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근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조약은 대통령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효력이라고 하면 안되고 국내법과 같은. 여기에는 법률, 대통령형.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이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약과 헌법의 관계는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고 조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되면 조약은 헌법보다 하일 수밖에 없어서 헌법의 위설. 그래서 조약과 법률의 관계는 헌법 제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헌법 제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가진 조약의 위헌 여부 심사는 위헌 법률 심판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조 1항, 여기 PPT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상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헌법 60조 1항 한번 확인하시고요. 헌법 60조 1항에 열거되지 않은 조약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하지 않는 조약이므로 대통령 영과 같은 효력. 그래서 헌법 제107조 2항에 의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 헌법 제107조 2항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랑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를 말하는데 성문의 국제법규로는 유엔헌장의 일부 부전조약, 집단학살 금지협정, 포로에 가는 제네바 합정 이런 게 대표적이죠. 부전조약의 의미는 여기에 간략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확인하시고 국제관습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쟁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대사나 공사 등의 법적 지휘에 관한 원칙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과 동의의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는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 헌법소원으로 헌법소원 심판. 그 다음에 명령규칙과 동의의 효력을 갖는 국제법규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위헌위법인 명령규칙 심사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마찬가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의 형식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외국인의 법적 지휘 보장과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상호주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인의 개념은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외국국적 보유자 그 다음에 부국적자도 외국인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이 그럼 뭐예요? 법적 지휘 보장이 일방적일 수 없고 상대국의 보장에 상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국제적 관례를 고려한 거예요. 상대국가에서 인정해주면 우리도 인정해주면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청구권 이런 것들이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인정되는 기본권, 기본권의 성질과 관련돼서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권,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지칭되는 것의 보장은 외국인에도 동등하게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